1.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몸의 긴장을 풉니다. 2. 나를 분주하고 산만하게 했던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 그저 나를 가만히 관찰해봅니다. 3. 아랫배에 집중하고 심호흡을 해보겠습니다. 4. 숨을 편안하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5. 들이마실 때는 아랫배가 살짝 나오고 내쉴 때는 아랫배가 들어갑니다. 6. 한 번 더 숨을 편안하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7. 들이마실 때는 맑은 공기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며 천천히 들이마시고 7. 내쉴 때는 내 안의 탁한 기운을 날숨에 실어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7. 잠시 호흡을 지속해보겠습니다. 8. 나를 편안하게 하는 장소를 떠올려봅니다. 9. 나는 지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안전하고 포근한 곳에 있습니다. 10. 그곳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나를 떠올려봅니다. 10. 그리고 나의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봅니다. 11.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11. 마음 한구석에 은은한 만족감이 솟아오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1. 나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12. 이제 편안하게 이완되어 있는 내 몸을 가만히 관찰해봅니다. 12. 따뜻한 햇살 같은 황금빛이 12. 나의 얼굴과 가슴과 배, 다리를 환하게 비추어줍니다. 12. 이 황금빛은 내 몸 전체를 부드럽게 감쌉니다. 12. 이제 내 몸의 불편한 곳, 암이 있는 장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13. 그곳은 어둡고 침침합니다. 14. 그곳에 자리잡고 있는 암세포들이 보입니다. 14. 내가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15. 병들게 만들었구나. 15. 아프게 만들었구나. 15. 정말 미안해. 15. 어두운 그곳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옵니다. 16. 그 빛은 나를 감싸던 황금빛 햇살입니다. 16. 그 빛을 받은 암세포가 하나, 둘, 밝아집니다. 16. 그 옆에 있는 암세포들도 점점 밝아집니다. 16. 더 많은 세포들이 밝아지면서 어두웠던 그곳이 이제 환하게 바뀝니다. 17. 밝아진 암세포들이 하나, 둘, 정상세포로 바뀌어 갑니다. 17. 더 많은 세포들이 정상세포로 바뀝니다. 17. 이제 모든 암세포들이 건강한 세포로 바뀝니다. 17. 내 장기가 황금빛으로 감싸이면서 건강하게 살아 숨쉽니다. 17. 이렇게 몸과 마음을 완전히 이완하고 호흡을 하면 황금빛이 보이고, 18. 그 빛은 치유 에너지가 되어 내 몸의 암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바꾸어 놓습니다. 18. 이제 명상이 끝난 후,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봅니다. 18. 에너지를 얻은 나의 몸은 그 일을 가뿐하게 기쁘게 해낼 것입니다. 19. 잠시 후 음악이 끝나면 명상을 마치겠습니다. 19. 그럼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19.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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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